핸드폰 케이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어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고 아니다면 아닌 좀 다른 악세사리 종류 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악세사리는 핸드폰 케이스 입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별 대단한 기능이 있거나 이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나무로 되어 있는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핸드폰 케이스는요 코모더티 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저도 페이스북에서 광고가 뜨는 걸 보고 좀 보다가 이거 괜찮겠다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뭐 아주 싸진 않아요 한 30불 정도 내외 하는 정도구요 그리고 뭐 저는 호주에서 뭐 호주 제품이고 막 이런게 나와서 난 호주에서 올 줄 알았는데 결국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이 많네요 어쨌거나 한 일주일 2주 조금 안 걸렸던 것 같구요 요렇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이 비닐팩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뭐 썩는 그런 비닐로 왔구요 그 다음에 케이스도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 내용물도 요렇게 간단합니다 케이스만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만 있는데 뭐 나무 케이스는 기존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흉내만 낸 것도 되게 많았구요 그리고 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좀 두껍고 좀 헤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나무 좀 이렇게 거칠게 깎아서 통나무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된 것들은 많았는데 제가 구매한 건 그것보다 훨씬 얇고 슬림합니다 어 가공 방법은 어 요 형태의 가공 방법은 아마 적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얘네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요 그 나무는 가공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표준화 시키는 되게 힘들어요 그 산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나무를 원래 그 무늬목 이라고 해서 얇게 켜 가지고 무늬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껍게 판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두꺼운게 아니라 아주 얇게 판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판을 만든 다음에 고주파나 열 그 다음에 습기 막 이렇게 해서 틀에다 놓고 찍어내면 요렇게 성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접착제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공한 형태의 케이스 인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 이라 그래도 믿을 만큼 정말로 얇은 형태인데 모서리까지도 마감상태라는 게 생각보다 좋아서 전 되게 놀랐습니다 이 회사는 호주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을 가지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구매를 했어요 중국에서 올지는 생각도 못했구요 호주도 나무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무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예전에 좀 한 적이 있어요 뭐 본의 아니게 나무에 대해서 좀 보고 그런 나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살아 있는 형태의 케이스 중에 하나에요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맘에 들고 설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핸드폰에 껴 보진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마감은 나무 그대로 마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칠을 입힌 것 같지는 않구요 약간 기름 먹인 것 같이 나무 그 본연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촉감도 되게 나무스럽고 그렇다고 뭐 거칠거나 막 이런 건 아니구요 나무에 있는 고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괜찮으면 몇 개 더 사볼까 하고 하나만 일단 샘플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하쿠아 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요 물론 요즘 시국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회사 업무 때문에 일본 출장을 종종 가다가 예전에 그냥 인터넷으로 잠깐 보고 있었는데 실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요코하마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소금창고 기프트점에서 산 하쿠아 라고 하는 그 나무종의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에요 근데 요 회사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한쪽 지역에 나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워낙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생계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가난한 동네였던 거죠 나무밖에 거기에는 나는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자연산물도 많지 않고 농사도 잘 안되고 그런 동네였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이런 디자인 회사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한 디자인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는 나무를 다룰 줄 아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나무를 옛날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뤘던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나무로 된 온갖 종류의 악세사리들을 만들어요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는 나무로 만든 키보드도 있고 뭐 이런 그 레터 오프너라고 그러는데요 요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 나무를 이용한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꽤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나온 거에요 나무 나무를 쓰면 좋은데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나무가 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자원으로 쓰는 곳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편백나무 정도가 자원으로 쓰기 상당히 좋은 그런 것들인데 저희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펄프나 뗄감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들은 종종 봤는데 요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디자인을 입혀서 고급스럽고 그런 형태의 상품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뭐 케이스를 한번 껴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켰는데 아이고 이 케이스도 참 잘 쓰고 있긴 한데 몇 번 떨어져서 모서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잘 맞네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맞네요 케이스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좀 걱정되긴 하지만 잘 떨어트리는 편은 아니니까 나무 질감이 되게 좋아요 케이스 이쁘네요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코모도티 라고 하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요런 제품은 뭐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국내까지도 배송이 되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채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질감 하나는 예술이네요 아 이거 다른 나무도 몇 개 좀 사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